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오늘은 뭐랄까 그 농구를 보면서 우리가 밴드베건이라고 하죠 밴드베거닝이라고 하는 그 인기 있는 팀이나 인기 있는 선수나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그냥 신나게 응원하고 흥분하고 같이 나도 그 챔피언의 일원이 된 것처럼 그런 그런 카타시스 느끼면서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밴드베건하고 그 센팀을 응원하고 그 사람들의 그 그레이너스 위대함을 같이 목격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반대였어요 그 센팀은 제 응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 센팀을 같이 응원하고 즐겨보면서 그게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추억이나 내 시간에 투자가 되나 내 감정적인 소울의 투자인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너무 불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를테면 되게 인기 있는 뭐랄까 다른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에 나름대로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성에 있어가지고 이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인기 있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애한테 내 관심을 주는 거는 글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내 존재에 대해서 알긴 할까요 저는 그 에너지를 차라리 저의 관심과 저의 시간과 저라는 사람의 존재가 더 가치 있는 기여도가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차라리 제 시간이랑 제 마음을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 가치를 모르겠죠 그리고 제가 아니라도 어쨌든 그리고 그런 사람도 보면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면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구팀을 보더라도 선수를 보더라도 천하무적이고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나 그런 팀보다 그런 팀에 도전하는 팀들을 되게 좋아했고 그런 팀에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팀을 보면서 응원하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자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지는 팀을 많이 응원했어요 조던과 불스에 도전하는 팀들 하키몰라 주완과 어마어마한 휴스턴 로켓스에 도전하는 팀 근데 휴스턴 로켓스 자체도 엄청난 언더도구였어가지고 어쩔 때는 그 팀들을 응원하긴 했었지만 근데 지면서도 저는 너무 뻔하게 이기는 팀을 응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았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서 챔피언이 되고 그런 팀은 없었는데 그게 그나마 고든스테이 워리어스인데 고든스테이에서는 뭔가 너무 나태하고 건방져지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가지고 그냥 자동 오토파일러트 모드로 가면서 이기는 느낌이어가지고 응원할 맛이 안 났고 그리고 이 팀의 심장이었던 스테프네 커리가 존재감이 점점 더 없어지면서 그리고 중요할 때 이 친구가 해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더 보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 커리보다 그 시스템의 파워였으니까 그 시스템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팀을 응원하는 걸 좋아했었죠 2013년 4년 이후로부터 고든스테이트를 좋아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고든스테이트를 여러분이 응원하기 좋은 밴드웨건을 타는 그런 이상한 싸구려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진정한 농구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골스는 엉망인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도약하느냐 그리고 다시 도약하면 정말 멋있는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요 그건 물론 골든스테이트가 아니라 제임스 하든같이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사고치고 실수하고 실망스럽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응원하면서 이번엔 뭔가 다를 거라고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그 쟈니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셜 웨스브릭도 그랬죠 계속 중요할 때 이상한 삽질 플레이를 하면서 욕을 먹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뭔가 시스템이 잘 갖춰졌고 마이크 디엔토니아도 진짜 무슨 맷 사이언티스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 스몰 보스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웨스브릭을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함께 잘하는 건 되게 좋은 거고 되게 마지막 단계에서 지던 이기던 되게 리워딩하고 가슴이 되게 뜨거워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복싱을 예로 들자면 모하마 달리가 잘나갔을 때 말고 월남전에 반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라이센스를 정지를 먹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복귀를 했을 때 이게 잘 될지 몰랐는데 또 복귀한 후 상대한 상대 중에 제일 힘든 상대 중 하나가 조지 포먼이라고 젊고 핵주먹 무겁게 묵직한 주먹을 날린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상대로 알리가 로프에 계속 매달렸어요 로프에 계속 매달리면서 원래 가벼운 스텝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알리인데 로프에 계속 매달리니까 로프에 매달리거나 코너에 몰리는 거는 이 사람이 지고 있다는 뭔가 불리한 입장인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리가 나중에 얘기한 게 이게 자기 작전이었고 로퍼도프라는 작전이었다고 로프에 매달린 바보 혹은 로프에 매달려서 상대를 바보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는 이렇게 등을 대면서 이렇게 로프에 몸을 실으면서 다리에 힘을 에너지를 그만큼 비축하고 상대는 거기에 계속 조지 포먼이 이게 기회다 마무리를 져야겠다 우선은 이게 끝났다고 체력이 제일 소모되는 게 여기까지라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할 때가 체력이 제일 소모되고 그 다음에 컴백하기가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다가 알리가 슬슬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로프 반동으로 이어서 카운터로 날리다가 마지막에는 제대로 몇 방 맞추고 더 때릴 필요도 없다는 듯이 손을 들고 쳐다보면서 거대한 나무가 하나 쓰러지듯이 포먼이 쓰러지는 걸 봤고 포먼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로프 도프에 당해서 그 다음에 낚여서 당하는 게 포먼이 신기하게도 이후에 뭔가 복귀를 못할 것 같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포먼은 되게 악마 같은 모습이었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마라톤으로 상대를 때로 눕히는 그런 엑시베이션 게임까지 매치같이 해가지고는 오히려 거기서는 사람들은 조지 포먼을 응원하지 않고 그 도전자들을 응원하게 되고 포먼은 더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이게 되고 포먼의 묵직한 헤비, 핵주먹 전략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은퇴를 좀 일찍 하고 전도사, 목사? 어쨌든 교회에서 유트, 유트클럽 그런 것 같은 거 젊은이들이면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선도자, 목사 아무튼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주 온순한 모습으로 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복싱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돈을 벌려고 복싱으로 복귀했는데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신기하게 이 시간을 가지면서 포먼이 되게 색다르게 성숙하고 진화를 해서 무조건 이렇게 공격적이라기보다 신기하게도 기독교 쪽에 몸을 담고 시간을 많이 거기서 보냈는데 십자방어, 크로스가드라는 수비를 위주로 하면서 점점 이렇게 실적을 올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젊은 혈기왕성한 상대를 만났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포먼이 이것도 무리라고 했는데 근데 예상대로 좀 무리인 것 같았어요 포먼의 펀치는 예전 같지가 않았고 조금 계속 지쳐 보이는 듯 했다가 이게 포먼이 알리한테 로퍼도프를 당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세월에서 역할이 바뀌게 된 거예요 포먼이 일부러 주먹을 살살 날린 거예요 처음부터 체력을 비축해두고 그리고 상대방이 아웃복싱 같은 걸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거기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조지 포먼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점점 파고들게 되는데 나중에 한 10라운드쯤 됐을 때 포먼이 펀치의 무게가 달라져요 그때 이제 상대방이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거죠 묵직하게 크로스가드 같은 것도 안 하면서 서 있는 로퍼도프 같은 걸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포먼이 그래서 되게 시적이라고 할까요 포에틱했죠 포먼이 20년 전에 혈기 망성하고 뭔가 생각이 짧고 자신감만 넘쳤을 때 그때 크나큰 깨달음과 상처를 받았던 걸 색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또 20년이 지나서 그 깨달음이 숙성과 완숙 숙성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아마도 골든스테이쉬나 제임스 하든이나 러셀 웨스프록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있겠죠 플레이오프만 가면 한계를 보인다 아니면 슛을 못 쓴다 드라이브를 못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을 지적을 우리가 자주 하고 저도 지적하는 걸 좋아하고 진짜 안 된다고 놀리는 걸 좋아하지만 아마 그 선수들이나 그 팀과 함께 이 조리, 이 모험 여행을 같이 하는 건 되게 뿌듯하고 리워딩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무언가가 없거나 무언가가 한계가 보이는 선수들이 너무 많고 그런 팀이 있는 듯이 그때가 가장 그 선수들과 그 팀과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고 함께 쓰러지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모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동시장으로 복잡한 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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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nja